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민원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문자로 안내하는 민원 안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종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다양한 종로구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종로통의 김지혜입니다. 지난 11월 18일 정부 세종센터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종로구의 인왕산 초소책방 조성 사례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 문을 연 인왕산 초소책방은 원래 1968년 일명 김신조 사건 이후 경찰이 주둔했던 건물인데요. 지난 3년간의 노력 끝에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구민 여러분을 위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있는 종로구. 그럼 한 주간 종로구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종로구는 명예도로로 지정된 여성독립운동가의 길과 심산길에 명판재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월 24일 덕상여자고등학교와 27일 성균관대 인근에서는 명예도로 명판재막식이 개최됐습니다. 이에 앞서 종로구는 지난 10월 23일 율공로 3길, 성균관로 5길, 창의민로 5가길 등 총 3곳에 각각 여성독립운동가길, 심산길, 무계정사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도 종로구는 구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종로구는 구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한국자금중계는 해와동 주민센터를 찾아 500만 원의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는데요. 한국자금중계는 올해 9월부터 20여 저소득가구에 매월 1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와동 주민센터에서는 외풍당당 커튼 지원 사업을 실시해 취약계층이 외풍 걱정 없는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종로구는 전통정자 청진정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종로구 청진공원에서는 전통정자 청진정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청진정은 종로구 한옥 철거자재 재활용은행에 한옥 고자재를 재사용해 빌딩숲 속에 건립한 전통정자인데요. 앞으로 이곳은 바쁜 현대인들의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종로구는 민원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문자로 안내하는 민원 안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최근 사직동 주민센터에서는 문자로 말해요라는 문자 안내 민원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민원인과 공무원이 같은 모니터를 보며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건데요. 청각장애인 및 고령의 민원인을 배려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사업을 바탕으로 종로구는 더 나은 민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도서관이 개관 10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종로구 사직동에 위치한 종로도서관에서는 개관 10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종로도서관은 1920년 유닉선이 설립한 곳으로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이날 행사는 특별 강연과 특별 전시, 온라인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 취약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취약통지서를 온라인으로 조회 제출하는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이용 대상은 2021학년도 초등학교 취약을 앞둔 세대주와 부모, 조부모인데요. 이용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종로군은 2020 지속가능발전대상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대상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천한 개인과 민관협력, 기업, 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인데요. 종로군은 두 차례의 심사 및 전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종로군은 서울시의 2020년 개인정보보호관리실태 이행점검에서 서울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온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도 종로군은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고 구민의 개인정보를 확실히 지키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간종로통이 준비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